에이 이거 봐라 여러분들 판타 마신다 부럽지? 판타코도 맛 존나 맛있겠지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판타코도 맛이야 헤헤헤헤헤헤헤헤 와 마 10명 넘은데 벌써 아아 하아 하아 마이크 아 들리나? 아 내 목소리 들려? 어 반갑다 반갑다 인간 쓰레기들아 다들 내 앞에 일렬 횡대로 모여라 말 안 듣는 새끼는 전부다 어 내 보낼거야 일렬 횡대로 다들 헤쳐 모여 인간 쓰레기들아 일렬 횡대로 헤쳐 모여 인간 쓰레기들아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 쓰레기분들 오늘도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느라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게임에도 참여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을 들구요 한말씀 올릴게요 어 인게임 마이크 사용하는 버튼은 V입니다 이 인간 쓰레기들아 예 예 아 소리를 아무리 질러봤자 예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는 소리 하시려면은 예 아갈빡 싸물고 계시구요 예 제가 단상에 올라갈때는 다들 내려가주시게요 6번 내려가주세요 예 자 코트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겁니다 아 아 아 그래 이 인간 쓰레기들아 음 불만있는 사람 있으면 네 제 옆에 와서 마이크 켜고 얘기해보세요 아 아니 씨발 나와봐 나 올라가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불만 있으시면 제 옆으로 와보세요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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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옆에 와서 말해보세요 자 24번님 지금 올라와서 말씀해보세요 마이크 켜고 저에게 하고싶은 말 있으시면 와서 올라와서 얘기하세요 자 14번 와서 얘기하세요 와서 올라와서 예 게임하는 방법 알려드릴거에요 뒤에 보면은 빨간 버튼이 있는 이 쓰레기 새끼들아 눈 그만 던져 이 씨발년아 저거 초록색 뭐지 랄프네 그만해 그만 던져 그만 던지라 했다 방퇴한다 이제 랄프야 저 씨발 랄프야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 그래 나이들 처먹고 왜 그러냐 니네도 이제 어? 나이들 처먹었을텐데 그래 게임하는 방법 아 저 씨발년 이 새끼 내보내야 돼 저거 저거 몇번이야 저거 22번 씨발년 너 한 번만 더 가면 디진다 아이디 다 보인다 개새끼야 1A2A3A4A 씨발년아 다들 저 22번 1A2A3A4A한테 돌 던져 눈 던져 저 새끼 하하하하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만 그만 눈 던져 자 그만 눈 던지고 자 얘기하겠습니다 그 초대 코드 아프리카 채팅창에다가 다시 올려드릴테니까 크랩 게임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크랩 영어로 솜 영어로 뭐라고 해야되죠? 자 이분 지금 림보 하고 계신데 개인기 림본가요 아 림보 잘하시네 아 근데 이분 약간 좀 허리가 많이 꺾이신거 같은데 아 제 이마 예 좀 허리 좀 피세요 예 예 자 스팀 크랙게임 무료구요 뒤에 보이는 단상에 그 빨간 버튼 보일거에요 그거 자기 이름 전광판에 빨간색으로 표시 안되게끔 한 번씩 누르고 다시 자리로 와주세요 예 갔다오세요 다들 전광판 보시면 자긴 닉네임 보이실거에요 예 아 26번 넌 씨발놈 존나 나댄다 랄프야 내보내라 26번 보냅니다 어 나가라 너 26번 개새끼야 일단은 킥만 할게요 이거 밴을 하면 아예 못들어오거든요 아예 악질들은 아예 악질들은 밴하면 못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뭐야 뭐야 시작한거 같아요 과반수 넘어서 아이고 한판하고 나서 또 들어오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그거네요 오일남 할아버지 맵이네요 오일남 할아버지 맵이 뭐야 아 아 저녁되면은 존대는거 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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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이제 불이 꺼질거야 불이 꺼지면은 저기니까 다들 도망가던지 서로 죽이던지 하면 돼 나 무서워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런 씨벌놈이 이러다 다 죽어 아악 어 무서워 나 나무 막대기 하나 밖에 안 들고 있는데 우와 지금 많이 죽었어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생존자들 보이잖아 22명 남았어 어 아 씨발 야 때리지마 씨발 와 살았다 와 진짜 존버했다 나무 떼기 밖에 안 나와가지고 목이 랜덤입니다 랜덤 어 눈싸움 아 눈싸움 노잼인데 이런거 왜 나 싸움 이때 뺄게요 다운판에 응 다운판에 패 뭐야 눈싸움 싸움이네 이거 팀전이야 팀전 아 우린 피하는거네 어 여기있다 안돼 우리킬 화이팅 아하하하하하 으으으 아 팀킬하지 말고 파란색을 죽이라고 아니 파란색을 죽이라고 파란색을 야 우리 60초동안 어떻게 뻑여 야야 너가 너가 내 앞에 서줘 너가 내 앞에 서 이 씨발 뭐야 이거 해영 개새끼야 야 코트형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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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새끼들아 아니야 나 죽었어 이미 아 죽었어요? 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러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이거 하는거죠 다음 게임 어 난 죽은거야? 네 어 뭐야 야야 방 다시파 바로 다시 팔께요 어 방 다시 파고 크랩게임 설치하고 다들 들어오세요 방금 했니 너무 아쉽다 좀 정신분 걸릴 것 같다 그럼 정신분 걸릴 것 같다 네 바로 뺄게요 눈싸움 뺍니다 눈싸움이나 뭔가 팀전으로 하는 그런거 다 빼버려 그러면 별거 안 남거든요 게임이 11개만 있어도 되지 일단 눈싸움만 빼고 할게요 응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그런거 하지마 어 그런거 좀 뺐어요 보이는거 아 제가 코드가 바뀌었기때문에 자 코드 바뀌었거든요 아프리카 채팅창에다 다시 올려드릴테니까 난 무적어 음 바뀐 바뀐 코드 올라갈텐데 아 이게 또 배가 고프냐 미치겠네 이거 아 이 형한테 스팀 그걸로 보냈어요 배 배 존나 고프다 나 갑자기 배 왜 이렇게 고프냐 아 똥싸서 그런가 그 방금 싸웠던 금액도 안했으면 좋겠는데 아 불까지는거야? 어 이거 재미없어 시야가 너무 안나와서 마음바지 뺄게요 마음바지 뺄게요 그걸 형이 죽이고 다녀 재밌는데 자 일단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스팀 어 어 코드 알려드렸어요 채팅창에서 코드보고 복사해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 요즘 아프리카 채팅창은 복사되냐? 채팅창? 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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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리네 반갑다 cke팅창 까정 조형 bear уже 마음바지 나와 chez 쌔! 슈! 아니 잠깐만 이거 신텔 들어온 거 아냐? 뭐.. 이 짠 야 여섯 명 남았다 조용히 좀 해끄러 아..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 4명 남았습니다 자 3명 남았습니다 3명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료 게임이니까 애들 많이 들어온거지 솔직히 말해서 무료 게임 아니었으면 애들 이만큼 못 모였을듯 두배도 들어왔어 어 두배 어서오고 어 두배 어서오고 야 안되겠다 다들 레디하자 그냥 이거 지금 4명 기다리는거 보다 레디하는게 맞을듯 야 레디 레디 크 뿡뺡뺡뺡뺡뺡 뿡뺡뺡뺡뺡뺡 뿡뺡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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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뺡 아 왕관 왕관 있는 사람이 이게 스코어가 올라가네 아 내나 씨발레나 내나 씨발레나 내나 이 씨발레나 우리끼리는 할 필요 없어 우리끼리는 할 필요 없다고 이 병신 씨발레나 오케이 나 스코어 계속 아 이 병신아 왜 던져 저새끼 왜 저래? H 개새끼야 왜 자꾸 저기하는데 분탕 치는데 머리에 왕관 있는 사람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실루엣이 씌워져 있어 때려가지고 왕관 더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 이기는 거야 아아 뺏겼다 E 눌러 이 병신새끼야 E 눌러 E E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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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스코어 몇 점이지? 내가 1등 같은데 라이프가 259점으로 1등입니다 한 번도 안 뺏겼단 얘기네 예 단 한 번도 안 뺏겼어요 아 혜영 꺼져 개새끼야 야 아 씨발레나 개새끼야 야 일로와 일로 어 꺼져 음 눈 던지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직접 때려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멍청아 야 직접 때려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너네 근데 난 이미 점수 많이 쌓아놔가지고 별로 의미 없겠다 오케이 방금 쳐 웃은 새끼 존나 웃기네 RPM 지리네 이거 뭐야 볼루 라인 어 또 또 이건데요 아 랄프야 빼라 그랬잖아 아니 안 해본 거는 모르니까 안 뺀 거죠 음 이건 뭐 하는 건데 뭐야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는 아닌가 설마 같은 거라고? 이건 죽이는 아 죽이 피 체력 체력 단다 체력 단다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 도망가 다 죽이지 마 으아아아 어어 낙댐 시발 아야야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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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아야 된다고 나 살아야 된다고 그만하라고 이 시발년아 개새끼야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나 죽일라 그래 병신이 아니 내가 주인공 병 걸린 거 아닌데 방송 보고 저격질 하지 말고 그냥 갈 거 해 개새끼야 아 시발년아 아 랄프야 이런 게임 하지마 다시 박아요 어 아 다시 리방해 그니까 형 이런 게임이 뭔지를 모르니까 없앨 수가 없다고요 어 방금 했던 건 기억하지 네 어 지워 지워 아 나는 이정재라고 아니 게임에서 뭔가 불합리함을 너무 요구하는 거 같은데 코트야 그게 아니라 방송 보고 방송하면 보고 내가 어디 숨어있는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이러면은 안 되지 나 이정잰인데 영화 끝나잖아 오케이 링크 저한테 쪽지로 아니 저기 스팀 걸어주세요 어 일단 게임 좀 빼고요 응 뭘 빼잖아 아 뭐 시킬까 아 존나베고 너 밥 먹었냐 저요? 어 안 먹었죠 아침밥 이따가 먹어야죠 어차피 근데 우리 저기 은행 가야 되니까 은행 가기 전 시간까지 같이 저 깨 있을 거 아니까 아 너 풀영상 올려야되지 풀영상 그 작업은 다 해놔서 클릭만 하면 올라갑니다 아 그래? 게임 하기 전까지 네 게임은 나중에 올려도 상관 없으니까 네 이거 하고 시청 게임 끝나고 형 집으로 와 계속 방송 이어나가다 같이 나가게 은행으로 에이 알겠습니다 어 같이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아직 몇 시가 안 남았어 은행 몇 시까지 갈 거이? 9시 아니 9시 이후에 가면 되죠 9시까지 가자 9시까지 보낼게요 코드 어 방 팔게 여러분들 들어와 은행 가야돼 그 작년에 유튜브에서 받은 달러 외암의 입증명서 보내줘야 돼가지고 신년한테 보내줘 채팅창에 올라올꺼에 어 이거 3인칭은 없지 라이프야 힐을 봐야될걸요 존나 웃기게 쳐오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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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반수이상 레디해야 돌아간다 하하하하 술 그 노래 나오네 아 또 눈썹 위아랄프야? 아 이건 숨는거에요 숨는거 숨는거? 네 이거 술래잡기 오른쪽 위에 보세요 빨간색 피해야돼 빨간색 빨간색 피해야돼 빨간색 놈들 피해야돼요 15rpg 리aku 안냐 나를 왜 때려 이 개새피야 땔리지 마라 강 피한다 어 사람 죽이고나면 이제 일반인으로 살아났나보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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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고 시발년아 아니 아 족간네 진짜 시발 아니 트롤새끼들 왜이렇게 많아 하지말라니까 시발년들아 죽었어 죽었어요 형 아니 나 살았어 아니 같이 살아남아야되는데 애들이 되게 이상하네 보통이면은 아 아 이걸 또 한다그랄까 해킹 이거 왕관인가봐요 이것도 아니 게임종류가 50개가 넘거든요 뭐야 뭐야 빨강무더 빨강무더야 빨강무더 맞춰요 빨강무더 꽃두꽃이 들이끼끼야 들이끼들 들이끼들 곧 하... 쿩 그 벽에 전광판 보면은 빨간색 이름 된 사람 죽습니다 나 아니지 형은 안정권이에요 아 졸라 가져가네 씨발년 일로와 일로와 이새끼야 너 일로와 일로와 개새끼야 내꺼 가져가고 살아 남을 줄 알았냐 씨바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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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폭탄돌리기 어 폭탄돌리기 좋지 아 근데 나를 또 겨냥할거같은데 17명? 몇명 죽나 이거? 야 폭탄 피해 폭탄 피해 110초 이따 터지거든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돼있어 빨간색으로 아 이거 한명이네 왕따 왕따시키는거네 한명 왕따시키는거야 얘들아 한명 왕따시키는거라 서로 팀킬하지마 씨발놈들아 아 이게 계속 한명이 생기네 폭탄이 왕따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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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꺼지라고 개새끼야 아 대가리 숙이고있어 나처럼 이렇게이렇게 대가리 숙이고있으라고 올리지 말고 머리 보인다니까 병신아 생겼따 폭탄 생겼따 폭탄 생겼따 폭탄 그래 저기있다 폭탄 와 폭탄 터지는소리봐 폭탄 터지는소리봐 아 밀지마라 절대 슬리플뱁 야 이 새비를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죽어줘 야 이 새빨 새끼야 아 좆나 짜증나네 새빨 야 이거 이거 왜 있어보 11명 남았는데 왜 죽었습니까? 아니 레이스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맞죠? 아니 어떤 굴이 있었어 근데 그 굴에서 나랑 둘이 살아남은 놈이 있었는데 그 새끼가 갑자기 폭탄 됐는데 나한테 던지고 존나 도망가네 쟤 싸되기 존나 어렵다 떨어지면 뒤로 가야죠 뒤로 랄프 1등 해라 아니 뭐해 랄프야 조작감이 좀 이상한데요 3명 떨어지는 거라서 빨리 해야돼 어 뭐하냐 랄프 아니 조작감이 많이 이상해요 형 지랄하네 이거 이거 예전 했던 게임인데 아직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와 랄프 존나 못한다 흠 흠흠흠흠 오키도끼 아 진짜 랄프 존나 못한다 아 진짜 개못한다 진짜 흠흠흠흠 오키도끼 어이구 이거 오징어 가이즈네 응 폭탄은 재밌거든 랄프야 근데 이제 눈 던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봐 예 아 시바 플라이즈 하고 있네 야 좁간네 그라운드 멋있기로 확인했어요 게임이 아니 병신이다 이새끼도 몇 번 떨어지나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아 이거 빡세구나 아니 시야를 바꿔서 하면 되잖아 멍청하네 애들 시야를 바꿔서 이렇게 어플에서 가면 되잖아 아 맞다 이거 1인칭이지 예 아 맞다 맞다 1인칭 1인칭 1인칭이야 아 병신함 뭐해 1명들어갔다 1명 와 시간 얼마 없다 힘든 오 Shell 이새 purchased 오 3명 3명 잘하는데? 오키도케? 아니 근데 아직도 저기 풍차돌리기에 세명 넘게 있네 저희 미친놈들이네 와 여기서 못갔다고? 와 얘네들은 진짜 게임하면 안되겠다 디게 못하네 어? 이러면 1등이다 오키도케 오키도케 혼자 1등이라고? 왜? 떨어졌어 혼자? 위에있던 애 죽였어요 밀어가지고 와 진짜? 오오오오키도케 3900만원 좋은데 쓰시구요 방 40팔게요 방 40팔필 필요없지 그 앞은 게임 빼내면서요 형이 아 그냥하자 설정이 안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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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est 2 루루 후배 이거 누구 때리면 안되거든요 야 이거 사플해야되 얘들아 다 움직여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와 와 누구와 꽃을 피었습니다 미친샌 누구와 꽃을 피었습니다 누구와 꽃을 피었습니다 호호호호 누구와 꽃을 피었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거 인원지한 없으니까 천천히 가도 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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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죽었어요? 어 나 죽었어 아니 슬라이딩 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indulge drinks 쟤 새끼들아 무궁화 꽃이 삐왔습니다! 이 사람 존나 웃기네 리방할까요? 응 리방하는게 맞을듯? 네 리방하고 게임 빼죠 자 들어오실 분들 랄프가 채팅창에다가 코드 알려드리면은 코드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음 뺄거 빼고 다시 할게요 퉁퉁이 빌런 너야 까불다 뒤졌어 무궁화 꽃이 삐왔습니다! 이 존나 웃기네 아 게임 이름이 아 나이젤 어서온나 반갑데이 천천히 형 담배 한 대 피할게 랄프야 네 어 플레이가 나오는데 이거다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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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강이 고맙습니다 이 정도만 빼면 될 듯요? 어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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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부터 초대해줘야지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형 코드 보냈어요 형한테 예전에 그 게임 기억나냐 랄프야? 흠흠흠 예전에 그 게임 기억나? 어떤 게임이야? 그 라이브 쇼 같은건데 아 그 뭐 뭐 뭐 코미디 코미디 나이트 예 그 외국인들이랑 소통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임 아닙니까? 어 이게 영어가 좀 돼야 돼 근데 시청자들이랑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애들 근데 존나 샤이 해갖고 무대 위 단상이 올라오는건 못한다 이목이 집중되는건 잘 못해요 맞아요 맞아 왜 안들어 너 코드가 제대로 뿌는데 제작은 안했네 흠흠흠흠 흠흠흠흠 자 코드 뿌릴게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코드 이거 이거 온다 온다 아우 시끄러워 미친놈들 하 미친놈들 하 아우 시끄러워 씨발 하지마라 이 새X야 자 닫아줘요 뭘 튼 거야 누구만 꽃에 비왔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버튼 눌러라 이 개이들아 어 버튼 눌러라 풀방이다 오랜만에 간만에 3, 2, 1 오케이 코 와 시작부터 이거라고? 어깨 잡기 이거 레이드야 레이드 이거 레이드야 레이드 위에서 꽃게 떨어질 거야 얘들아 하늘 잘 보고 있어 잡어 레이드 아니 나한테 던지지 말고 씨발렴 아 개새끼야 와 애들 절반 가까이 죽었어 얘들아 잡아야 돼 서로 팀피라는 거 의미 없어 이 병신들아 잡으라고 잡으라고 아니 쟤네 쟤 반피 반피라고 아 뭐해 아 이 병신 씨발년들아 아 리방 아 이거 끝날 끝날 거 같아요 형 안 나가도 돼요 리방 리방 아 그래? 다시 들어갈게 두 명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둘이 1대1 하고 끝나면 되죠? 어 둘이 1대1 네 또에요 또 크랙게임 방금 했던 거 둘이 1대1이라 나가지 말고 그 코드 그대로 들어와서 관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둘이서 어떻게 하냐고 하하 진짜 이새끼 진짜 이새끼 한국인이다 진짜 리얼 찐 한국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도 경쟁하지 않음 여러분들 한 명은 잡고 있고 한 명은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진짜 하하하하 얘가 떨어뜨렸다 뼈 하하 얘가 떨어뜨렸어 어 다 잡아야 1등이거든 저거 잡아야 1등 되는 거야? 크흠 야 재미없다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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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살래라 감엄노 저 이름 1등 없죠? 하하하 재팅장에 누가 감엄노 이러네 감엄노 감엄노 저 이름은 이새끼 이 레디 레디 어? 어? 트레인 이거 톡시트레인은 형 숨어만 있어요 이것도 폭탄돌리기 이것도 폭탄돌리기니까 이거 폭탄돌리기야 폭탄돌리기 폭탄돌리기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니 때리지마 때리지마 야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뒤에뒤뒤뒤뒤 어? 메밀어 시발너나 아아 리할까요? 리하지마 리하지마 비져 임마 라이프 죽으면 리다 넌 내 미치야 넌 내 미치야 넌 내 미치야 이 지랄아 이 디지네 랄프 죽여라 얘들아 랄프 죽여라 얘들아 랄프 여깃다 랄프 죽이러 간다 랄프 죽이러 간다 랄프 죽여라 얘들아 오ㅏ어 한명 떨어졌어 오 라이프 펑 오호 오 랄프 살았어 아이씨 크랙 이게 눈담인가 아 이게 죽이는 거네 와 얘 존버 지린다 27번 야 랄프 27번 죽이면 안되냐 27번이요? 너무 꼴보기 싫다 오 얘한테 눈 던진다 카메라로 비춰주니까 방송 보면서 애들이 죽인다 어 나는 죽는다 죽는다 제발 랄프 사나요 그래 니게로 니게로 이 씨 발견 저세기 어 랄프 존버 중이야 내가 화면에서 비춰주니까 애들 좀 어 씨 얘들아 랄프 다 구래 20초 남았어 존버 으흠흠흠흐흠흠흠 나 지정해줄게 이제 방송 화면에서 다섯명 살았네 여섯명 죽었네 우리 끝날거같은 해팅? 왕관이네 이거 다섯명이서 왕관을 한다고? 이거 보니까 두명만 올라가겠는데요? 전광판 안보이나? 두명만 올라가네 왕관으로 전광판 어 위에 보이네 두명만 살아온거잖아 최고점수짱 쌓는 애들끼리만 오 걸렸다 와 얘 혼자 존나 점수 계속 쌓고있다 6번 어어 6번 뒤졌어 헐 왕관 뺏긴것도 서러운데 죽었어 이러면은 이제 또 1등 바뀔수도 있지 포인트랑 다르게 던져가지고 사람 밀어가지고 죽여버리면은 그러네 야 서로 1대1중 서로 1대1하고있습니다 오 8번 졸라 오랫동안 살아남다 8번 눈쥐고있어야지 근데 끝까지 왕관을 들고있어야 올라가는거 같은데요 흰색인거 보니까 바이오하자드는 7 리마스터 2 3 그리고 얼마전에 나왔던 빌리지 빌리지 DLC까지 다했어요 1등 1등이다 오 1등 하지만 상금은 없습니다 상금은 게임에서 주기 때문이죠 잘살아남았다 잘살아남았다 잘했어 어 나도 바이오하자드중에선 세븐이 좀 제일 무서웠던거 같기도 해 불량도 괜찮았잖아 바이오하자드 세븐이 바이오하자드 세븐 다시 해보고 싶기도 해 재미있긴 했어 진짜로 온갖 리마스터보다도 나는 세븐이 제일 재밌더라 좀있으면 이제 리메이크 또 나오잖아 이거는 이제 하늘보고 피해야합니다 하늘보고 피하기 하늘보고 그림자 피해 얘들아 그림자보고 하늘에 뭔가 떨어진다 얘들아 우르르 오오 우와 와 누가 밀어야 거기 있으면 numa 와 와 시발 아 시발 또 밀어 개umuz 아 아 아 길막 미치겠다 진짜 뭐 원숭이가 있냐 스노우 브롤 이것도 빼야겠다 리방할게요 아 리방해 리방해 아 야 얘들아 이정재를 계속 죽이면 되냐 진짜 감없어 오케이 해팅이랑 스노우 브롤을 뺄게요 이렇게 재밌는 것만 딱 게임에 넣는 거지 아 이정재를 계속 죽이잖아요 이정재가 지금 너무 빨리 죽는데 얘들아 주인공 버프 조금만 생각 좀 해줘 아니 나는 너무 여러 명한테 견제 받으니까 미치겠네 채팅창에 이제 코드 써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어? 자 레디 하세요 레디 레디해 지도 욕하면서 남 욕하지 말래 지도 욕 좀 그만해 아 이거 나 닉네임 한글로 해가지고 애들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형 모자를 벗어야 돼요 아 나 모자 빨간 모자가 몇 빨간 모자가 몇 명 없구나 빨간 모자가 몇 명 없구나 네 그만해 욕 좀 하지 말들어 쟁자씨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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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거 그냥 하늘 보지 말고 바닥에 그림자를 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 간단하게 해 바닥에 그림자를 봐 어떻게 하는거냐고 바닥 그림자 빨리 아 하지마 개새끼야 지금 최대한 넓은데로 사람 없는데로 최대한 넓은데로 가 넓은데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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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았다 와 와 진짜 어 술작 술작 네 이거 방송 안봐야되는데 애들 이거 또 배그에 배그에 한구매껀네 오케오케 도넛 얻어볼까 도넛 얻어볼까 빨간놈들이 뭐 죽이게 뭔가 있어 이저씨 바라 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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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려 이씨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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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나 좀 죽이지마 팔질 좋은게 하네 살인마 세면 네 아 아 씨발 온다 아 씨발 아 시발 어 아 드디어 기 Haha 고소해요? 오 nú –aved till – 진짜 너무 잔인하네 으하하하 ㅜㅜ ㅋㅋ 하하하하 obedez 진짜 미친내 ös 진짜 미친낙 1, 2, 3 안 뺐어? 오.. 죽은 좀 안되지 아 죽었다 어 맹금류 살았네? 오허허 맹금류 랄프 살았나? 아 있네 있네 네 저 패를 패내 줘 패내 줘 어 칼이야? 미안 미안 안 보여 ㅅㅂ 랄프 일루와 하지마 하지마 한 명아 이 새X ㅅㅂ 여X 라이프 일로와 이 새끼 뭐야 게이나? 게이야 얘 아 진짜 시청자들 하는 것도 ㅈㄴ 웃기네 다들 존버하고 있네 오오오오오오 오까랑이 큰 거 빠르니 해그 해그는 뭐지? 뭐야? 그게 두 사귀를 태어났는데? 이 시간 뭐 하는 거야? 폭탄 돌리기네 히이 흐어엇 으흐어허어 흐흐흐흑 같이 같이 하하하하 하하하하루 으흐흐흐흐흐흑 그래 아니 이 새끼 미친 놈이다 아니 7번 이 새끼 미친 놈이야 텐션 돌았어 7번 바바라이프야 계속 저 웃어 미친놈이네 악마 아니에요 악마? 아니 니 지금 너 지금 폭탄이야 병신아 아 얘 진짜 광기 미쳤다 얘 5초 5초 너 끝났어 하하하하 야 왜앵 아 개웃기네 진짜 흠흠 트랩 파이트랑 태그 이거 다 뺄까요? 아 이거 족같은데 아 야 이거 1등 킥 피줄게 에잉 에잉 꼉 꼉 꼉 호호호호 잘피한다 로아좀 했노 이거 와하하 잘피하네 kol Arrivederna режим10 어?! 우와 이런 맵도 있었어? 네 이거 있어요 스몰 글래스잡프? 와 지린다 야 이거 이거 첫판에 걸리게 하면 딱 좋을것 같은데 날 Erik야 이거 내가 고른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뺄 거 진짜 미친거리 ㅎ하하하하하 진짜 미싱한 머리 저서 왜 먼저가 오억 나이터 원 뭐야뭐야l 밑에 보NT Starting 왜그래 진짜 진짜 보고 있네 이것도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, 2분의 1 ㅎ하하하하하 Wars 흐으으으으으으 weiß 아아 깝이이... 아 방금 존나 아까웠다 진짜로 아 저작궁 걸린다고 하니까 그 그것만 해준 거 알아? 음악 뺀 거 알아? 아 진짜요? 어 아까 저기 저작궁 걸리는 음악이었잖아 그래서 목소리만 나와봤잖아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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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고 이 씨발여 아 씨발 야 리방 죽었어요? 아 짜증나 저거 벽 하지말라고 했는데 한새끼 누구에요?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은 뺄거 크랩파이트 빼고 태그 어 태그 빼고 하이드 앤 씩 빼고 이러면은 얼추 걸러진거에요 라이트하우 빼고 아 자 이정재 좀 그만 죽여라 보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레디 눌러놓고 빠져야지 크랩파이트 레디 눌러 procrastination 모버들 그urities 아니 나도 안죽고 싶은데 안죽고 싶은데 얘들이 진짜 너무 너무 건든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아빠 어으엉 아앗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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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진짜 미친놈들이다 와아 어하 이것도 뭔데 설마 그거에요 형 죽었다고 아 나 좀 그만 건드려 나 좀 그만 건드려 제발 나 부탁할게 진짜 나 어? 사람들 없는 넓은 곳으로 와야해요 아 하지 말라고 씨발려놔 그만하라고 이 씨발새끼들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 씨발새끼들아 아 진짜 아 제발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씨발놈들아 아 존나 침탱 나오게 하네 씨발놈들 그만하라고 개새끼들아 어 폭탄 폭탄 이거 한 명 왕따시키는거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근데 이거 누구도 믿으면 안되는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미치겠다 어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라이프에서 죽는다 라이프에서 죽는다 나 걸려도 형 안 죽일게요 아 미치겠다 왜 이렇게 탔을 수 있잖아요 무려 미렁 아 이 씨발 꺼지라고 진짜 강태한다 강태한다 이병 성 유 죽었나? 안죽었네 저희 밑에도 지금 저희 밑에도 정윤모가 있던데 아 좀 하지말라고 아 시발 아 진짜 미안하다고 아 진짜 이번만 살아갈게 제발 그만해 시발 아 그만하라고 시발새끼야 아 짜증난다고 하지말라고 아 시발 24번 아 24번 폭탄이다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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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폭탄 죽여 폭탄 죽여 아 꺼져 아 제발 시발 나 좀 그만 죽여 아하 윤모야 미안해 윤모야 미안해 시발새끼야 어 윤모 폭탄이던데 윤모 죽었어요 형 괜찮아요 아 시발 그만하라고 야 야 야 야 야 그만해 왜 왜 왜 왜 왜 왜 어 먼저 가면 그냥 가시죠 흐행 Richardson 이 흠어 흩 으으으으 호키오케이 Everybody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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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시간없어 어? 어? 하지만 밀지마 씨발여! 어이! 씨발 밀지마라 나 아 짜증 존나나네 개새끼가 먼저 가라고 먼저 가라고! 가라고 얘들아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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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건너 때리지 말고 팀길 하지 말고 아니 시간 없다고 시간 없어 시간 시간 없어 얘들아 하이마 씨 이마 내가 할게 알빠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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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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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칼려? 루칼려? 루칼려! 루칼려? 뭐야 버그자 이걸링 잇비나 ㅅㅂ 잡았다 ㅅㅂ 너네 딱 모르지 딱 모르지 딱 모르지 어 영혼새끼 떨쳐 죽여버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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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게 너 따라온다 점프 안할걸? ㅅㅂ 새키야 야 야 야 랄프 떨어진다 랄프 떨어진다 랄프여주시네 ㅅㅂ 새키야 나이스 병신 진짜 병신 아 진짜 병신이다 랄프 아 뭐해 너무 흥이 겨워가지고 아 나도 이런 맵 하고싶은데 야 자꾸 먼저 죽이니까 짜증나 뒤지겠다 랄프야 어 잘한다 너네 그만 끝나겠네 1등이다 또 가면은 아니 그냥 죽어 빨리 죽어 죽어 그렇지 감있네 아주 감이 있어 하아 하아 진짜 아까 돌다리에서 나 민새끼 진짜 정말 밉다 형이 먼저 갈라 무조건 천천히 가야되요 형 이종재가 어떻게 살았어요 버스 하하 커퓨 시 결 우 유 유 유 쩝 쩝 쩝 아 모르겠어 어떤 놈인지 일단 24번이 성윤모가거든요 아니야 성윤모는 다 덜 괴롭혀서 16번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번호 외워두세요 번호 외워놓고 죽일게 아니 그 새끼 강퇴할게 밴 애같아 밴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폭탄을 올려 내 옆에 폭탄이 나오네 안녕 안녕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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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있지 말라고 어찌 하는거야 어찌하는거야 재미 어디야 어섰первых 올라가 아 나 있는 자리에 다들 모일라 그래 애들이 내가 혼자 있는게 제일 좋아요 바로 옆 사람이 폭탄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안녕 아 하지마 하지마 어어어 같이 살아남자 같이 살아남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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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끼 지가 폭탄인거 모르는데요 지금 아니 아 우리 우리 살아남자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올라오는 새키 죽이자 랄프야 너도 여기 올라와라 어딘데요 아 때리지마바 아아 아휴 이불 새키야 낙사했어요 저 랄프 뒤졌네 야 저격수 저격수 plein ENT DIVERS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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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VERSIVE DIVERSEEP VIDVERSEEP 나이스 고마워 탥 흐흐흨흨흯흨흨 잘했다. 17분 고맙다. 흠로 아이씨 절대 가지마요 절대 가지마세요 흠흠흠 코트 이 ㅅ가야 네미는 게 개소리야 야 이거 낮은 번호부터 가는 거 어때? 낮은 번호부터? 하하하하하하 죽었다 어, 높은 번호부터 가야되요 높은 번호부터, 높은 번호부터 가 높은 번호부터 길 외워, 길 외워, 길 외워 밀지마라구 야, 야 저거 잘봐, 저거 잘보라구 물 좀 봐 이 개XX 야 낮은 번호부터 가라고 야 야 길 외워, 길 뭘 높은 번호야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시뻘는 거고 시뻘는 시뻘어 빨리 가 걍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아, 그럼 나 아, 정신들아 감 좀 있으면 좀 가 그래 좀 가, 감이 좀 있으면 먼저 가라고 흠흠흠흠흠 야 이렇게 다 죽을거야 길 외워 길 외워 우우자야 우우자 지금 현재까지 우우자 나 씨발 하지마 야 10번 야 랄프야 10번 D D B E D O 저 씨발년 이 새끼 항태 바로 추방 당했어요? 아니 20초 남았다 20초 야 20초 남았어 빨리 가야돼 이제 빨리 가 가야돼 가야돼 아니 10초 10초 아니 형도 가야돼 형도 가야돼요 10초 남았어 10초 아이 씨발 진짜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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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다 죽었어 치가 안돼 1등 없다 1등 없다 역시 한국인 와아 진짜 와 진짜 한국인 지린다 악마 소굴이 악마 소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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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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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들아 얘들아 이거 진짜 잘해야돼 아 시발 또 밀었어 시발 진짜 누구 누가 밀었어요? 아 시발 짜증나 진짜 아 누가 밀었어요? 아 뒤에서 툭 쳤어 시발 년이 또 따라오면서 아 짜증나 아이디 볼게요 형 C 최적비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인가요 13번? 13번 닉네임 뭔데? 아니 내가 볼게요 그 R 모르는 쪽에 오른쪽 오른쪽 뒤쪽에 형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13번 아님 39번이 어? 얘 뭐지? 형 그 자유 자유 시점 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발도 스페이스발도 자유 시점 할 수 있어요 아 13번 맞는 거 같은데 39번 아님 13번 1명 같이 안좋아해 앞사람 때문에 괴물이 못봐가지고 제일 늦게 간다 이 말이죠 근데 10초 남았네 죽었다 얘 이씨 아기 소리 존나 웃긴다 자 감있으면 다 죽어야죠 여기서 자 감있으면 다 뒤져 갈려죽으세요 누가 안갈려죽나 보겠습니다 딱 한 명 죽었네요 왜 안죽어 감있으면 다 뒤져라 얘네들 싹 다 밴할까? 얘네들 지금 살아있는데 죽일까요? 어 가능해? 다 밴이 가능하다고 자 가장 늦게 떨어지는 사람 밴할게요 봅니다 누가 제일 늦게 죽는가 오케이 두 명 죽었고 자 세 명 죽었고 자 안죽은 사람이 임마 이거 19번 19번 바로 밴할게요 들어가지구요 와 나 근데 아까 그 미는거 진짜 열받더라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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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귀모지 수 수 우우우율 오오오어 달리기 좋아 야 이거 진짜 이번에 방해하면 진짜 벤할게 Maybe 나 한두 point 죽은게 아니라서 야! 개인전 해!개인전 달리기 우와우와우 뭐야 누웠어요? 누가 죽였어요? 아 나도 하고싶다 게임 하이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ㅅㅂ 존나 어렵네 이거 위에 올라가 봐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아 여기는 낙살 못시키겠네 아 싱싹 아 여기서 못가고 있어요 집단 2주리 때문에 계속 쳐 때리네 어떤 새끼가 어디서 못간다는거야 바람개비 바람개비 존나게 밀어대요 지금 개고가야 돼 오우씨 19초 남았다 19초 존나 밀어 병신들 에이 개고대 같은 년들 개보대 같은 년들이래 미친새끼들 다 뒤졌어 에이 개고대 같은 년들 이러고 죽네 어 1번부터 처음 걸리네 이거 이건 죽고 싶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나도 중개하고 싶지 않고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죽여 나만 응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킥을 할까요 킥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킥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싹 다 킥해버려 방 그대로 남겨놓자 이제 빨리 가믹 좀 빨리 다 뒤져 오 죽어 여기 지금 킥을 빨리빨리 해버려 알파야 지게 쎄다 어 자기 발로 나가네 다시 들어와 얘들아 응 다시 들어와 얘들아 감 좋았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green 들어보단 수고 아 나 진짜 어 방금 그거네 이거 떨어지면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? 점수 조금만 빨아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집단으로 싸우고 이제 싸우는 거 아닌지 점수 조금만 채우자 점수 조금만 아 시발 조금만 채우자 이 시발 년들아 점수 조금만 채우자 아 씨 존나 미네 조금 조금 힐도 못 채우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아 시발 배슬 노잼되게 만드네 아 아 왜 때려 제가 형 지켜드릴게요 아 아 시발 아 형 일로와봐 형 어딨어요? 난 정감판 시발 저 형한테 한두개가 아니라서 사다를 못 채줘 아 형 내가 형 내가 업무하실게 일로와봐 아 이거 봐 오케이 이게 형이죠 형 아니네 어 형 형 빨리 했어요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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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거기 있어요 사다를 사다를 못 해 사다를 못 해 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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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 말아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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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고 아 시발 아 나 점수 빨긴 빨았거든 아 아 아 아 근데 나 점수가 되게 적어 아 시발놈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미쳤다 애들 진짜 미친놈들 미친놈들 오케이 48점 말았습니다 와 여기 위에서 막는 새끼 진짜 시발 형 걱정하지마 48점이 10등인데요 이거 형 무조건 올라가요 아 하지말라고 저 새끼 뭐야 시발 시발 어 형 조금 더 빨아야 되는데 25점이면 위험한데 아 스트레스 존나반다 진짜로 하지말라고 어 31번 시발 년아 아 형 어 나 살았어 오케이 오케오케 아 평가 지금 와 오 레이스 와 다른 버전이다 오케오케 아니 근데 좀 찡텐이 나와 얘들아 근데 진짜 그만해야돼 자 31번 이제 강퇴 좀 라이프야 31번 강퇴 좀 해줘 31번이요 어 31번 강퇴 저 새끼 나 계속 괴롭혀 저jer 엑 헿 18번 코트요 첫ными 어우 엔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scal 앙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엔카란 메시 앙카란 메시 날 bridges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? 아 야 때리는거 하지말라고 누구야 저거 A야 아 진짜 일부러 저러네 1A 2A 3A 저새끼도 요주의 인물이야 어 이거 졸라 가렵네 풀파워로 가니까 오케이 왔다 왔다 야 밀지마라 진짜 오케이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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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마 때리지마 서로 때리지마 페어플레이 하자 페어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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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때리지마라요 서로 와 살았다 후 아우야야야야 와...이 어렵다며 어 너 안가져 왜 이거 파지 때 초파초스 깔고 있는데요 아아기 뭐지? 아아기 뭐지? 아아기 뭐지? 아아기 뭐지? 아흐헝 흐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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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흐헝 어흑 씨 그발 진짜 이게 흐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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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8번 개새끼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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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 사라졌어 여자 한 명 있었어 몇번이야? 모르겠어요 나도 방금 들었거든? 어? 이게 재밌는데 어 이거 재밌는데 과연 파란색 1등이다 야 결국은 얘가 이기는구만 얘 잘하더라 진짜 맞겜합시다 맞겜 맞겜하고 랄프는 짭징업게임까지만 업로드하고 올해는 좀 오래걸리려나 어 랄프야 나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아 마우스가 저게 됐구나 아 배터리 다 됐구나 아 마우스 배터리가 다 됐다 아 이래서 무선 마우스네 아 이걸 가지고 가야겠어요? 충전 스토리스 밑에 있어요 게임 시작했어요 근데 밀어가지고 살려드릴께요 뭐지? 진짜 이거봐! 날으냐? 뿡 뿡뿡해? 날으냐? 날으냐? 뿡뿡해? 뿡뿡뿡해 날으냐? 뿡뿡해? 아.. 아.. 앙키 뭐지? 아기 뭐지? 왜 묻었어? 꺼지 개새끼야 꺼져 꺼져 괜찮나요? 자 전부 낙땜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왔어 나왔어 아니 마우스가 그거 된거 알아? 배터리 다 돼갖고 아 죽으세요 낙땜으로 이 제일 늦게 죽으시는 분 세 분께 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늦게 죽는 세 분께 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 예 빨리 떨어져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나 잘하고 계십니다 제일 늦게 죽으시는 분에게는 근데 이거 낙땜이 낙사가 돼? 예 한 세 번 정도 하면 돼요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뒤져 빨리 뒤져 자 늦게 죽는 세 명 닉네임 봅니다 지금 위에서 분당질 치는 사람은 닉네임 보입니다 빨리 뒤져 신발 빨리 뒤져 폭탄 있는 사람이 이득이죠 폭탄 안 죽는게 이득이죠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게 더 빠를거 같은데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게 더 빠를거 같은데 다 됐어요 이제 자 안되겠습니다 가장 늦게 죽는 사람 다섯 명으로 바꿀게요 다섯 명이요 스피드 다이 게임 어 이 다음 게임에서 빨리 죽으면 됩니다 오케이 많이 줄였어요 어 이거 죽을 수 있죠 어떻게 죽나 이거 옆으로 오른쪽으로 점프합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 푸른 바닷가가 보입니다 저기로 뛰어서 죽으시면 됩니다 올라갈 수 없나 여기 사라솔 탁 올라갔거든 사라솔 탁 올라갔거든 사라솔 탁 올라갔거든 진짜 어디 아픈에 갔네 사라솔 탁 진짜 미친새끼네 야 바로 죽으러 가 바로 죽으러 가 바로 죽으러 가 바로 죽으러 가 좋네 magnan 자 세분 자 세분께는 강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우에 자막 Stand 사이버 서 promo 서든 아 진짜 듣기 싫어 씨발놈들 시끄러워 이 새끼들아 무슨 에일리언이 하나 한마리있노 어 이거 뭐하는거임? 폭탄 폭탄 한명 왕따시키네 코드 씨바라 아 진짜 개새끼네 아 진짜 개새끼네 비키라 이 시발놈 비키라 야 이건 죽을일 없겠다 포스팅 존대 부스팅 지었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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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 넌 꼴등이다 야 시끄러워 이상한 소리내지마 미친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친놈 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지? 아 또 그거야? 그림자? 사람 없는 곳으로 가십쇼 형님 오케오케 모서리가 좋습니다 야 맞게임이니만큼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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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할게요 페어플레이 합시다 24번 하지마세요 때리지마세요 페어플레이 할게요 페어플레이 그만 쫓아다니세요 Secretary 페어플레이 할게요 씨발 야야야 18번 꺼져 저도 안주구니까 안 끝나네 흐흐흐흫 Pride 다들 사zedün 진짜 미친 놈이네 아아 이거 빳다리쳐서 올려드릴께요 어여오 사렀다하렀다 하지마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실 하지마 잘 distinction 야 난 점수 빨았어 난 점수 빨았어 올려줘 아우, 존나게 때리니 방금 톤 뭐야? 존나게 때리니 아냐아냐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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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의룰루룰루 의룰루룰루 의룰루룰루눰루 의룰루룰루룰루 의룰루룰루룰루룰루 의룰루룰루 의룰루룰루 의룰루룰루룰루 그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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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이 이이엘에허허허 예에이 야 이정도몸 점수 안무지게 빨았다 진짜 이거 1등 아님? соответ 승리 아 진짜 듣기 싫어 아 좋은다 빨간색이다 나이스! 어? 라바드롭? 라바드롭은 처음 듣는데? 똑같은거의 작아진거의 야! 피해라~~~ 야! 피해라~~ 피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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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피해라 야 못 듣는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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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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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키 뭘 살해 시발 아아 와 꽃을 피합니다 진짜 미친 놈들이다 와 와 어떻게 저런 텐션이 나오지 이 새끼 진남뿐 iller 소독 Free 응 오읍 어 얘 진짜 웃겼다 마지막에 꽃을 피었습니다 뭘지? 얘 죽었어 아우시, 뭘지? 아우시, 뭘지? 아우 너무 웃겼다 농아꽃을 피었습니다 흡흡 흡흡 성지 팔 흐하하하 혼누나꽃을 피웠습니다 흐으 혜م기야 믿기라 빅기는 대시였어 안 빅기 인정, 공부여행 데뷔에 제일 웃겨 힝힝힝힝힝이 지랄했던 셰기 angle3 아 너무 웃겼다 얘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books 마지막게임 아 나도 이걸 해보고싶은데 이건 몇몇 아 남았을때 주나봐요 과도짠치 과도짠찌 1등 킥뷰 줄게 1등 킥뷰 시바라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 집식 넘어가라 병신 서울 시바라 어 oblivion 최종ου승은 맨 마지막으로 뛰어댔 사람 bon 고고 집이게나 고고 집이게나 근데 너 재미없어서 안듘래 24번 재미없어서 안줄께 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꿀잼이었다